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신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메탈 슬라우 디펜스 가보도록 하자 가자! 오늘은 또 어떤 걸로 해볼까나? 보기만 해도 행복해 오늘은 뭐 찍어볼까? 형 닮은 원숭이 찍자고?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! 보스들만 잔뜩 가져와볼까? 오늘은 그러면은 보스대전 하자 오오오오오 보스대전 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 일단은 메달 사자 짜다! 아이템을 가볼까? 전투 후 포로 한 명을 이거 키고 다닐까? 땡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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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다하기 싫어 현실 한 번만 하자 허어? 땡큐우 오늘 보스나 사자 얘 눈에 딱 보이는 보스들만 가져올까? 빅쉐이 얘도 괜찮은데? 이거 하나 사 다 아는 것만 사야지 더 키시 아무튼 봤어 키시 새끼? 뭐야 돈 다 썼어 잠깐만 얘들아 돈이 없어 이제 왜 돈을 벌써 다 썼어? 미치 이 새끼? 근데 그러면은 보스다운 거 하나만 더 이건 뭐냐? 모덴 버스 아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아냐 안 사 에잇 이거나 사 아아씨 됐어 와아 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지 좀 큼지막해야지 뭐 보는 맛이 나지 미션 도트 일단은 50원짜리 하나 소환해 얘 안녕하세요 귀여운 외계인이에요 얘로 하나 간을 보자 툭툭툭툭 어 귀여워 아아아아아아 12초 후 안 돼 안 돼! 개 SKY! 개 가 나온다 하면은? 개야 다 부셔! 오 좋아 다음이에요 머리 개? 한말 좋아하네 앗 좋아해요? 개 SKY 좋아요~? 앗 부셔졌다 하지만 여기서 어엌 wider ости KEWYEI 히히히힛 알라라라락 귀엽져 알라라라락 너무 귀엽고 아이구 사랑스러워라 알라라라락 여기서 쏙 Nieto 여기 예 누군지 하시죠 뭐스만 있는거다 오 귀여워 가라 애여우 이따 banc 한마리 더 소환해 이야아아아 얘 누군지 알져 이름은 몰라요 얘 왜 이렇게 느려 우와 이거 어 혼자 뻘짓해 버리기 아이 귀여워 다보스야 다보스 우리는 보스만 있다 이말이야 태양불꽃 파싹! 아무 의미 없고? 한 마리 더! 얘도 나왔어! 중간 버스! 안녕하세요? 중간 버스예요 얘들아 이거 막을 수 있니? 못 막죠? 존나 강해 지옥이다 지옥 대단해 이번에 안 썼던 거 써보자 얘들 3명 모이면 개꿀이죠 안돼! 하지만 여기서 게이새끼가 나온다면 갈아버리기 오오! 오 이거 뭐야 뭐야 아 죽었네? 저기요? 이거 어떻게 밀어? 하지만 개이새끼가 나온다면? 오케이 개이새끼 750원으로 얘 뽑아주자 자 귀여운 새끼 나왔다! 오오오오! 중간 버스 나왔고요? 뭐였어? 회폭찬발사!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어 다시 들어가냐? 야 막아야지! 비유기씨다! 회폭찬발사!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 얘 얘가 얘가 개쓰레기새끼잖아 이거 어우 오케 오케 아 돈 모아 그러면은 이거 갑니다 야아 개가 너무 좋아 어 잠깐만요 한방! 어떤 Mei 다시 처음부터야 하지만 이 친구가Her Caf 900원은 기간트레이저 정말 사랑하노 오오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우여 밀어 야 이거 뭐야 음 Sabine 방금 봤어요? 특수공격 뭐야 이거? 왜? 어디가 어디가?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 의미 없는데? 아냐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오 강해요? 몸통 박치기! 빠아아아아악 머머리 아저씨 지렸고 여기서는 누구를 써볼라나? 얘 한번도 안써봤잖아 얘 제대로 써보자 얘로 다시 빌드업해 얘 얘 얘 이거 한마리 넣어주고 얘 한마리 있으면 완전히 편하지 아 이거 또 기차맵이야? 참나 너희들이 날 막을 수 있네? 그만 너가 이제 돈 아깁시다 돈 아껴서 950원짜리 소원해주자 자 가라아 950원짜리 베이색기? 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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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아아 야 이제 이거 존나 소원 히앎 о워아아아 하하하하하 봤어? 흐이이씨 힤하아아아 지렸고 전차 오졌고 오! 이거 뭐야 빵! 호오오오오 이거 하나 더 가 야아와와와와와와 보스 막을수가 없다아 보스를 막을수가 없다아 이 말이야아 지렸어 지렸어 빨리가 빨리가 으으으으으으으음 진짜 메타슬러그 뽕맛에 쥐어 죽여버려 아주 그냥 이야아아아 방금 봤어요? 이거 좋은데? 내 이동속도가 너무 느린게 흠이다 이거 뿌셔지긴 해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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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아 오케이 얘들 너무 답답해 다 좋은데 좀 빨리빨리 깰 수 있는거 없나? 존나 빨리 밀기 조합하자 좋아 이렇게 하자 초가성비 조합 피드로 간다 컴온 컴온 미라새끼? 저거 보니까 나도 미라 뽑고싶다 미라 너무 귀엽다 얘 뽑아 죽었어? 밀어버려 다 갈아버리죠? 뭐야 벌써 부셔졌어? 이거 나와라 이거 후아 얘도 나와야돼 자 얘도 나와 뚜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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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원거리 딜러 있으니까 좋네 개새끼 하나 넣어주고 밀어버려 야아아아 어우 좋았어 개 한마리 더 개 한마리 더 오케이 가성비 좋다니까 어 주피타 한마리 더 나 개 한마리 더 나 하하 허허허허 괜찮은데? 이거 개 너무 좋지 않아요? 개새끼? 마구찌르기 에너지파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마구찌르기? 좋아 야 돌진 개 한마리 업그레이드했다 이 개 라인이 좋네 야 온다아 뒷라인 온다 개 3마리 가라아 빵 야 좋네 개가 개 좋네 지속딜러 라인을 좀 강화시켜줘야겠다 마르코가 좀 좋아 이렇게 넣어주자 이게 딱 괜찮네 슬슬 원거리 딜러들이 필요해 하지만 기다려봐 죽일 수 있냐? 안 돼 죽여 아 존나 약하네 진짜 야 얘가 필요해 아하하하 이야하하하 빵 네 얘 딜라인이 필요해 딜라인이 딜라인 좀 강하게 해주고 개 하나 소환해주고 얘 한마리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게 딱 괜찮네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아 오오오오오오 원거리 셋에 개 하나 활약 좋습니다 탱커 딱 한 마리만 있으면 개 편하네 진짜 얘가 진짜 좋아 일단 이 두 마리는 회심 찌끄레기야 그냥 쓰지마 그냥 그냥 그 뒤에 짤짤이 용으로 쓰는 애야 나쁜놈일수록 더 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 근데 딜 왜 이래 이게 죽는거 아니야adas 존나와 하하하.. 거리네 한마리더 안 되게! 오 살았다 오! 칼질한다 오오오오- 전체 죽어라 이 거물이야 손셀 그치 이거지 아니 주인공이랑 다르게 아주 강해요 왁 admits 어 근데 식인생물arry들 존나 세네 걔를 science 지금 로봇새끼들 좀 약하다 이제 오케이 다 밀어버려 좋아 밀었다 빵빵빵 신네 너님 가성비 개좋은데? 야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자 왠줄 알아요? 새로운 컨셉으로 찍고싶게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스스테이지 해봤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보스보다 더 강하게 있었던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모덴군들 악마의 새끼들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